안녕하세요. 새벽에 저희 똘이가 똘이 집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뭔가 검검한데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보다가 똘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저희 강아지가 잠을 안자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아까 자그만한 게 검검한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보니 아차 하는 순간에 아 햄스터 우리 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검검한데서 새벽에 똘이를 붙들고 똘이 운동기구에 넣었어요. 운동기구에 넣었는데 똘이가 운동을 하다가 지 잘못을 아는가 똘이가 여기서 나올 생각을 안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똘이를 한번 똘아 똘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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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똘이에요. 똘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래도 마냥 귀엽습니다. 새벽에 소란을 피워도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발견을 하지 못했으면 이 자그만 게 어디로 들어가도 지가 나올 생각을 안 할 건데 발견을 해서 다행입니다. 똘아 똘아 나오고 싶어서 나왔지 그래도 우리 똘이가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똘이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